안녕하세요 카메라 플렌즈입니다 여러분 파노라마 촬영을 하실 때 사진이 잘 붙지 않거나 붙더라도 왜곡이 너무 심한 사진이 만들어졌다면 그건 노달 포인트가 아닌 곳에서 카메라를 회전시켰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노달 포인트란 바로 이런 개념이구요 이러한 노달 포인트를 잡아서 멋진 파노라마 촬영을 완성시켜줄 신제품이 바로 입고되었는데요 바로 이 제품이에요 프로스벤누 NRC 100 제품이구요 이 제품의 소재는 풀메탈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견고한 제품이구요 그리고 겉면은 프리미엄 하드 아노다이징 표면 처리로 되어 있어서 매끄럽고 만듦새가 좋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일반 플레이트와 마찬가지로 크기에 따라서 NCR 100, NCR 140, 그리고 NCR-200 제품이 있습니다 먼저 하단부를 보시면 여기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 하단에 공간이 조금 남아있는데요 이쪽에는 1분의 1인치와 1분의 3인치 나사 홀이 있구요 그리고 상단부를 보시면 여기에 수평계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제품은 SLR샵 건대점에 입고되어 있고 영등포점에서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문의는 SLR샵 건대점이나 영등포점으로 해주시고 구매는 SLR샵 공식 홈페이지나 매장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